안녕하세요. 마마 송소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코치인 마이크 베이오의 베스트 셀프에 대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이크 베이오는 라이프 코치로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에 필요한 의식을 갖도록 도우며 최고의 자아를 갖도록 돕는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 서문에 단순한 행동이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은 사랑하면서 우리가 취하는 집중하고 의식하는 행동을 말하고 이런 행동이 우리 삶에서의 하나의 전환을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대면하게 되는 문제의 결을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자아를 찾아내므로써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대로 돕는 내용으로 작가의 경험과 누적된 결과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 깊이 들어가 보는 행동은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직면한 문제를 침착하게 살펴보고 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결단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는 또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작동하는 의식에 관심을 갖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왔는데요. 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관점은 생활 속에서 최고의 자아를 찾아내고 그 자아와 하나가 되어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코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을 알아가면서 우뚝 일어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자아를 찾아라 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똑같은 존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즉, 나와 똑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모 뿐만 아니라 성격,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성장 과정도 모두 다르고 갖고 태어난 DNA도 당연히 다르겠죠? 말하자면 여러분 개개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소중하고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자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일기쓰기를 들었습니다. 일기쓰기는 자신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성격을 써보는 것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최고의 자아가 현재 여러분의 위치와의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가끔은 뻘쭘해진다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자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질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스스로 라이프 코치를 하는 것으로써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자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받도록 노력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자아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최고의 자아와 연결되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언급되어 있네요. 아마도 한두 번씩은 실행해 보았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사 목록 작성하기입니다. 목록 작성하기는 반복되게 실행하여 몸에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목록 작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자아가 성장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아에 반대되는 반자아가 있습니다. 반자아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낸다거나 배려하지 않기, 비관연적인 행동하기,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하기 등입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반자를 찾아내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나의 마음을 살펴고 다스릴 때 비로소 반자아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긍심이 높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자리잡게 됩니다. 최고의 자아로 변화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호기심, 정직함, 열린 마음, 의욕, 집중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내 삶의 주역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이 있는 장애물은 찾아내어 제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의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은 여러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모습을 목록화해보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을 없애는 시각화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눈을 감고 두려움을 상상하라. 두려움 감정까지도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그 다음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상자에 넣어라. 그리고 그 상자를 점점 작게 줄여서 여러분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압축하라. 이번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고 거대한 협곡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봐라. 그 상자를 바로 그 협곡에 내던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봐라. 다음에는 뒤로 돌아서라. 조금 떨어진 곳에 야외 사화장이 보인다. 다음에 온수 꼭지를 틀어라. 그러면 따뜻하고 포근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도록 한다. 눈을 뜨고 믿음의 이에 되살아난 상쾌한 느낌을 받아들여라. 버려올 대상이나 두려움의 덩어리가 마음에 스트레스를 줄 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시각화를 하곤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옮겨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자아를 찾기 위해 여러분만의 고요한 여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비교는 별 쓸모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지요. 자신의 자아를 튼튼하게 다듬어서 생활하는 과정에 굴곡이나 어려움이 튀어나와도 거뜬히 평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코칭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 건강, 교육, 인간관계, 직장, 영성의 개발 이런 것 같은 8가지 영역을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사회적인 삶에서는 결국 서로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성을 들여다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평가자료가 될 것입니다. 경청, 반응, 공감 등과 같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삶이란 자신과의 내적 대화의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내적 대화는 우리의 뇌로 신호를 보내는 메시지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뇌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으로 입력되고 좋은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또 무기력에 빠질 때도 우리는 긍정적인 내적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리 뇌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 방법은 마음챙김, 호흡이나 운동 등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마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최고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말하길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게 된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게 됩니다. 운동은 적절하게 하고 음식도 영양을 고려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움이란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도 배움이란 늘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교육도 많고 주말을 이용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더 집중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60대의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도 많고 퇴주키의 새로운 분야를 교육받아 새로운 인생을 즐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생활에 활기가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결국 최고 자아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간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하면 가족 간의 상호관계도 성립되고 사회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성립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으나 간혹 상호관에 불편해해지기도 하고 싫어하거나 또는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최고의 자아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는 빨리 제거하고 즐거운 관계 형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업무의 내용이 좋아서 취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게 되겠죠. 스트레스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매번 직장을 옮길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최성의 마음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의 직장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지를 고민해보라고 하네요. 관점만 바꿔도 일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일에 대한 기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창조하는 것이므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개별 부분에 대하여 작가는 여러분의 최고의 자아가 그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라고 정의합니다. 영적인 자아는 진실함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영성을 가지면 정신적, 유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다고 소개합니다.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성취감과 안정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긴 내용을 모두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위에 열거된 단계들을 숙고하고 적용하면서 최고의 자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설정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이란 결국 마음의 안정과 뿌듯한 자신감에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고의 자아가 여러분을 채워줄 때 진정한 행복이 마음에 가득하며 여러분의 자신을 바꾸는 새로운 창조의 길로 접어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마법이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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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